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터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안녕하십니까 김두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은입니다 우리가 지금 1주년 특집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요 두 번째 시간이라 오늘 황정은 작가가 역시 오프닝에도 같이 해주신 네 제가 같이 있네요 같이 하니까 훨씬 마음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번만 네? 이번만 아 이번만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살아남았다 특집 2인가요? 아 살아남았다 2 네 살아남았다 2 오늘은 김조광수 변영주 감독님을 모시고 이제 영화와 책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좀 강렬한 게스트죠 우리가? 그렇죠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저희 너무 다시 시작하는 1년인 건데 너무 게스트팔이 초반부터 강력한 것이 아닌가 우리 방송에 대해서 너무 게스트 빨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늘 있죠 늘 있죠 저도 항상 그렇게 저는 남 얘기 듣는 거 되게 좋고요 특히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두 분 감독님들이라 네 저도 전부터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감독님들이 좋아하는 책 영화와 책의 관계 이런 얘기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만나보시죠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문학블러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게스트를 두 분 모셨는데요 변영주 감독과 김종원수 감독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원수 감독은 1965년에 한양리 학교를 1965년에 들어간 거예요? 인사부터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거 원래 자기소개 쭉 하고 보통은 인사를 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65년에 태어나서 영영학과 졸업하고 빨리 읽어요 보통 그래서 여기 심지어 청년필름에서 뭘 만들었나 하는 쭉 얘기도 나오고요 65년에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데뷔작 배우가 윤일 봉선생 윤일 봉선생 그러니까 아니 인사를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자 오늘 김종원수 감독 변영주 감독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원수 감독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여와만두고 있는 김종원수입니다 네 변영주 감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영주입니다 되게 못하시네요 아니 오늘 좀 헤매는 것 같아요 1주년 기념이다 아니 변영주 감독을 보면서 되게 헤매시는 것 같은데 좀 쫄았어요 아 진짜요? 아니 변영주 감독은 김두기 선생이 하는 거에는 계속 와서 몸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보통 1년을 하면 대충 이런 거는 그냥 쓱 하고 바로 하고 그러지 않나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게 저희 방송 컨셉이에요 못하는 게요? 서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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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으른 거죠 1년 동안 서툼 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변영주 감독은 1966년에 태어나서 종군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 낮은 목소리로 유명해지셨고요 최근에 화차로 대박을 내셨지만 그 전에 미래 송환 발레교수 같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들을 계속 만드셨던 감독이고요 김종원수 감독님은 사실 제작자로 더 유명하시지만 영화 소년소년을 만나다 그 다음에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또 감독으로 연출하셨고 여러 가지 상도 받으셨고요 일일이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김종원수 감독님 저는 작년 9월에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변영주 감독님이 사회를 보신 민폐죠 민폐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식 국가적인 행사였죠 아 그게 국가적인 행사인가요? 네 저도 거기 한 5미터 거리에 앉아서 감독님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식 네 결혼하고 요즘 신혼생활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편 연출작 준비하느라고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굉장히 정말 박진감 넘쳤었죠 변영주 감독님도 약간 오물 세례를 저는 그걸 잘 피했고요 나머지 이혜영 김태용 감독이 좀 많이 맞았고 그랬죠 네 저는 부리나 이런 걸 보면 바로 피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손살같이 피하기 때문에 부리를 보면 부리를 보면 손살같이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맞으셨군요 네 한 방울도 한 방울도 뒤에서 갑자기 뛰어들으셨어요 네 맞아요 저 반대쪽 제가 서 있는 반대쪽에서 튀어오면서 쫙 뿌려서 그때 그 합창단 네 지보이스랑 김태용 이혜영 감독은 굉장히 홀딱 젖었고 맞아요 전 누가 튀어 올라오는 걸 보는 순간 반대쪽으로 내려갔어요 바로 한거하자 한거하자 너무 손살같이 딱 튀어가셔서 한 방울도 안 맞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를 제압한 거는 또 변영주 감독이에요 아 잡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안 했어요 남들이 다 한 다음에 무한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한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저도 그 옆에 서서 한 대 이렇게 쳤어요 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걸 본 사람들은 그럼요 아 그를 제압한 건 또 변영주다 그럼요 80년대 운동권들이 원래 그 출구를 늘 보면서 움직이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 막힌 데는 절대 안 가고 누구보다 빨리 도망가지만 길빨은 한번 흔들고 도망간다 그렇지 그러면 또 길빨을 흔들었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어 영준 누나는 요번에 길빨을 흔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기억되네요 결정적으로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는 늘 생각하고 있는 그게 단상위에서도 그러셨던 거군요 언제나 어디서나 제가 얼마 전에 신혼이라 그래서 김종황수 감독이 집들이랬어요 집들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때 사회를 봤던 이해연 감독이랑 다들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집들인데 저녁을 먹고 갈까 아니면 가서 먹을까 저녁 먹고 가는 건 얘기가 아니다 당연히 집들이 저녁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갔어요 밥을 주시더라고요 떡국 그럼 떡국 괜찮지 않아요? 거봐요 잡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집집면 잡채 떡국과 김치 아니 전도 묻히고 나름 좀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하는 집들이의 그 음식의 내용하고 전혀 달랐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잡채와 찜과 이런 것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러웠었고 요새는 집으로 부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안 부르는 게 아니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날이 처음 한 집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분들의 반응을 본다면 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해서 최근에 이제 문화연대하고 우리 결혼식 준비했던 실무하시는 분들 다른 집들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할 때는 잡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음식의 한 두세 배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내가 무슨 당신 인생의 오픈베타야? 오픈베타? 오픈베타? 그래서 정말 제가 최근에 좀 두려움에 떨었어요 어디 가서 집들이라고 갔더니 우리 형편없이 대접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 오늘 우리 그날 정말 추웠거든요 결혼식 날이요 아니요 집들이 날 결혼식은 기억도 안 나요 남의 결혼식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근데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결혼식 왜요? 그냥 그 두 분 되게 고맙기도 하고요 그 뿌리신 분하고 갑자기 피켓 등을 뛰어든 분 있잖아요 사실 좀 그냥 밋밋하다 그러긴 뭐하지만 막 화제가 되기에는 약간 2% 부족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분들이 막 뛰어들어오니까 저도 막 흥분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것도 연출한 거냐고 그분들도 이렇게 연기자냐 표정을 보면 그게 연기로 나올 수 있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분들 근데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냥 첫 번째 공개적인 결혼식다운 행사였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었고요 혼인신고는 안 받아주는 거죠 지금 지금 일단 서대문 구청에서는 불수리 수리하지 않겠다 해서 불수리 통보서를 보냈고요 그래서 그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변호사들이 회의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진짜 대박은 이러다가 둘이 이혼하는 건데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진짜 대박은 지금 변호사들이 저희한테 사랑이 식어버리는 건데 이게 무슨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무슨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중요하지만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네 당사자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잖아요 결혼식 날 그 구호 진짜 재밌었어요 무슨 뭐였더라 이 지옥을 뭐 맛보게 하라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이 지옥을 맛보게 하자고 그리고 밑에 무슨 기혼자협회 아 그거 진짜 재밌어 그런데 정말 위트가 넘치는 훌륭하다 그 위트가 넘치잖아요 근데 JTBC에서는 그 방송을 할 때 그 기혼자협회를 뺀 모자이크로 싹 사라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지옥불에 가라 라는 느낌이 그거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종편 정말 문제 많더라고요 저는 그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한마디였어요 이 지옥을 맛보게 하라는 그게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 기혼자협회가 있어야 그게 사는 거잖아요 진심이 드러나는 거고 변영주 감독님 근황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는 변영주 감독님 김주익 선생님 북꽃서트 자리에서 처음 듣거든요 그때 사회를 엄청 잘 보시더라고요 그때 그날도 제가 다했죠 네 정말 제가 다했어요 영사회자죠 맞아요 저 그때 두식 선생님의 소심한 포즈와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네요 변영주 앞에서 한없이 안아지는 김두식 완전 쫄아가지고 진짜 너무 그런 모습을 뵙고 저는 시나리오 작업하고 있고요 네 얌전히 변영주 감독님은 지금 작업하는 게 두 개잖아요 네 하나는 미야베 미유키의 이유 하나는 저기 뭐야 강풀의 조명가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는 변영주 감독님 팬이거든요 아 그럼 저 같이 영화자는 얘기 나는 거야? 제작자이기도 한데 되게 웃겨 뭐야 같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 근데 어쨌든 둘 중에 뭘 먼저 하시는 거예요 둘 다 같이 쓰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쓰고 보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어요 와 그럼 둘 중에 뭐가 먼저일지는 이제 시나리오나 캐스팅에 따라서 딱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시나리오를 일단 잘 써야 되는 거니까 화채 때도 뭐 20공간을 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고치면서 요번에 이제 안 그러려고 그래 너무 짐 빼면 네 좀 몰라요 나 그러니까 시나리오 썼는데 여기 왜 온 거야 하하하하 아니면 시나리오 쓰다가 중간에 쉬어야죠 쉬어야죠 저도 지금은 제가 안 쓰고 최근까지 제가 썼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가한테 넘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작가에게 매번 확인하는 얼마에 썼어 얼마에 썼어 이 장면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아주 홀가분한 상태로 쪼고 있는 중이죠 모차르트에서 살리에르를 입장을 바꾸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아주 좋은 네 두 분 워낙 여러 가지 이슈로 유명하시지만 오늘은 책과 영화 얘기를 중심으로 풀어 가려고 하고요 평소에 책을 많이 얼마나 읽으시는지 감독으로서 책을 읽느냐 아니면 단순한 독자로 책을 즐기는가 뭐 이런 질문부터 얘기를 시작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두 분 다 책 많이 읽는 걸로 유명하신 거잖아요 뭐 그런가요? 평화장님이 책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저는 막 읽죠 막 읽죠 저는 사실은 이제 약간 활자중독이라서 잠시도 책을 안 보면 네 그런 편이라 사실은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읽죠 네 닥치는 대로 읽는 편이고 그러니까 감독으로서 책을 읽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다가 아 이거를 내가 영화로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은 있지만 그렇죠 맞아요 어떤 이걸 영화로 할까 말까를 생각하고 책을 고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책을 좋아할 수 있는 거고 네 우리가 또 특히 문학세대잖아요 80년 이른바 386 활자세대죠 활자세대 그리고 문학세대 그때 그렇고 우리 뒤에 이제 요즘 세대 같은 게 영상세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제 책을 읽는 게 그냥 기본적인 어떤 습성 같은 그런 것들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병영주 감독님처럼 뭔가 이렇게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 소설을 보기도 하지만 가끔씩 뭐 이 소설 괜찮다더라 그래서 영화 할 건가 갖고 읽기도 하지만 그냥 재미로 좀 대중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우리 청년기가 백만 권 책들이 막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좀 이렇게 사그라들기 시작을 한 거라 출판계가 근데 전 요즘이 되게 좋아요 책 읽기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취향이 마이너한 장르 소설 매니아여서 어렸을 때 번역이 많이 돼서 나오고 그러죠 나는 진짜 헐리우드가 고맙다 이게 미드나 영화로 해주니까 갑자기 10년째 끊겼던 시리즈가 다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저기 그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네 롱과 불의 노래 그게 사실은 2006년도인가 번역이 돼서 번역이 돼서 제가 그때 막 읽었는데 그때 그 3부까지 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안 팔렸으니까 네 안 팔렸으니까 그래서 너무 두껍고 정말 살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던 유일한 때 아마존에서라도 사서 읽고 싶다 남은 뒷부분으로 그런데 막 미드 때문에 hbo 감사해요 너무 막 잘 나오고 번역도 너무 잘 돼서 나오니까 이런 것처럼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장르문학이 굉장히 천대 그래서 한국문학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함부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들을 메인스트림에서 지지해주고 이러지 않으니까 젊은 작가군들이 되게 전형적인 방식으로밖에 보여지지 못하는 게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sf나 아니면 판타지나 이런 문학들이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마이너고 나오다 말고 이러던 것들이 미드나 헐리우드 영화들 덕분에 어벤져스 때문에 마블 코믹스가 다시 재조영 받는 것처럼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오히려 영상물이 되게 사장되었던 어떤 문학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그럴 때 사실은 지금 온라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는 대여소 용으로 팔리고 있는 어린 젊은 판타지 무협작가들에게 좀 관심을 가져서 이럴 때 우리나라에 이영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 식으로 자기 문학성을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 그런데 이제 너무 출판단지 쪽에서 관심 없어 하니까 그쪽을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어떤 장르 소설을 가져오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 왕자의 게임 같은 건 되게 선구적으로 읽으신 거죠 사실 드라마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드라마 재밌게 보고 그래서 이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멘북에 빠지지 않았던 어차피 다 죽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나오는 인물 주인공이 계속 죽어 계속 죽는데 아니 이제는 더 죽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도 정말 중요한 주인공들만 계속 죽여나가더라고요 정말 아직 혈을 훨씬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죽어야 할 사람들이 감독님 말씀은 외국 판타지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그런 흥행의 결과가 한국의 판타지 한국 판타지 작가들의 어떤 부흥하고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끔 되게 이제 한 저도 한 15년 전부터 이렇게 지금 온라인 사이트에 그런 어린 친구들이 쓰는 그 판타지나 무협 사이트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굉장히 완성도가 낮죠 그리고 필력도 되게 낮아요 어떤 것들은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보석 같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산업 안에서 그러니까 마이너한 산업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책을 써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문학 안에서 이 친구들을 굉장히 응원해주고 이를테면 문학적 우산 아래서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저는 되게 멋진 그러니까 이를테면 21세기 한국에서 아주 훌륭한 무협 작가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판타지 작가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SF 작가들이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예를 들자면 뭐 대부분 가명을 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혈맥이라는 3부작 소설이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출발하고 저는 깜짝 그러니까 뭐냐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어떤 미래세계에 대한 그 암울하지만 굉장히 그 또는 비과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그 비전 같은 거를 보여주는 되게 훌륭한 책들을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또는 되게 뻔한 얘기 같지만 뭐 그 이거예요? 타사오프 저 삶의 네 네 3부 9권이 완결됐다 9권이네 3권이 아니라 3부라 9권 그러니까 1부가 10권 2부가 9권 아마 3부가 9권 그렇군요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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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화 뭐 그런 책도 그렇고 아마 그런데 평가를 못 받죠 그리고 아마 평가를 받기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되게 그 문학적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문학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동의 안 하실 분도 있을테니까 그러니까 메이저 시장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거나 주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또는 그들이 이를테면 문학의 바깥에서부터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친구들이지만 사실은 문학 안에서 이를테면 한 명만 보더라도 이를테면 로마제국 흥망사도 보이고 또는 단악과 유식기로부터 영향받은 느낌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왕좌의 게임 비슷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친구들에게 한국적 문학 한국 문학의 우산을 씌워준다는 건 이 친구들의 책을 출간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 어떤 작가적인 자기고민들을 함께 열어주고 뭐 이런 거. 옛날에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디 도서관이랑 얘기를 하다가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여름이나 겨울에 문학 캠프를 이 친구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래서 먼저 손을 뻗어서 이 친구들이 아마 궁금해할 거다.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까. 이건 모든 창작자 어떤 종류의 창작자도 꾸는 꿈이잖아요. 좋은 걸 쑥 만들고 싶다는 거.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거죠. 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의 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장르문학이 좋은 건 이것이 되게 장르적이고 어떤 면에서 전통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대중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사회에 관한 얘기 굉장히 첨예한 대립의 얘기를 굉장히 대중들이 쉽고 관심을 갖고 보게 만들 수 있다는 되게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르문학이라는 게 독자층이 좀 좁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한글 소비 계층이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영어권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출판사나 이런 데서도 선뜻 도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좀 있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야베 미웃기 이런 사람들 책이 잘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형적인 장르 작가잖아요. 그렇네요. 그렇네. 이 사람이 이를테면 한국식으로 따지면 이상문학상을 받은 건데 자기의 장르 추리소설로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갑자기 저는 작가라고 안 그러고 있잖아요. 계속 애도시대에 관한 되게 재밌는 귀신 얘기도 쓰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러면서 사람들이 읽는다는 것의 재미를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되니까 두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황석영 작가 같은 분이 역사대화소설 쓰고 이랬던 거 너무 좋아요. 그것이 이를테면 잘못된 길이 아니라 대중들로 하여금 읽는다는 것을 즐겁게 해주는 다양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확산이 되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책이 요새 워낙 안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는 또 산업적으로 다른 것과 연결시켜 보면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도 사실 판타지나 이런 다른 장르를 포괄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는 문학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를테면 멜로 중심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막 90년대까지만 해도 판타지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돈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현력의 문제도 같이 좀 고민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적 배경들이 너무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다른 판타지나 SF 뭐 이런 다른 장르를 포괄하는 것들이 좀 이제 시작되고 있으니까 저는 문학도 이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더 다양하게 읽는 이제 독자들도 많아질 수도 있고 이 스크린셀러라고 하잖아요. 영화화된 책이 독자들의 관심을 확 끌어가지고 나중에 영화 때문에 책이 더 잘 팔리게 되는 그런데 김조광수 감독님도 조선명탐정 원래 김탁한 선생님 소설이죠. 열렴은행님이 제작을 하셨었고 변형주 감독님은 화차가 미야베 미우키 같은 제목 소설이었는데 스크린셀러가 나오는 거 뭐 어떤 거 긍정적인 건가요?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뭐 흔한 일인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영화를 보고 이것의 원작이 된 소설에도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읽었다. 감독으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되게 고마운 일이죠. 되게 고마운 일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영화로 만든 이유는 그 책을 읽고 좋아서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남도 좋아하는 건 좋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건 그동안은 보통은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도간이나 완득이나 은교 이런 게 다 책으로도 먼저 많이 알려진 것들이 책의 힘을 빌어서 영화가 장사가 되는 쪽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화차도 그렇고 몰라. 김탁한 선생님 들으시면 뭐라 할지 모르겠죠. 어쨌든 조선명탐정도 그렇고 김탁한 선생님 소설은 워낙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까 말한 것 중에서 정말 여단되는 장르문학 대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뱅크는 너무 좋던데? 책 뱅크 그래요? 그런데 저는 연료문의 비밀하고 술명탐정은 좀 다른 케이스 같고 그거는 책도 워낙 많이 팔렸으니까 그런데 화차 같은 경우에는 미야베 미우키의 매니아층은 좀 있었지만 대중 소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영화를 보고 원작이 보고 싶다. 특히 그게 우리나라 원작이 아니라니까 그럼 일본에서 저 영화를 문학으로 어떻게 표현했을까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서 감동님한테 밥도 사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그 책이 시야출판사라는 데서 나온 책으로 사서 봤거든요. 인생을 훔친 여자 화차였는데 제목이 화차였어요. 원래는 인생을 훔친 여자라는 이름으로 나왔었고 화차 하나 나오고 나왔었고 그런데 그 시야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내용이 생략된 채로 본명이 돼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독님 영화 화차 개봉하면서 그걸 개봉할 즈음에 문학동네에서 문학동네에서 저도 사실 영화 재밌게 보고 책을 샀어요. 안 읽었지만 두껍죠. 상당히 두껍죠. 그냥 뭐 굉장히 사실 출판사 입장에서는 일단 제가 벌써 한 건 산 거고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고맙죠. 관객들에게 제가 고맙죠. 그런데 예전에 문학 중심의 세대였을 때 활자세대 문학세대였을 때는 문학으로 베스틀러가 되면 그것을 영화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이 먼저 잘 팔리고 그다음에 영화로 간다면 요즘은 반대되는 영상세대가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저것에 원작이 있다면 원작도 궁금하다 해서 읽게 되는 그렇게 세대가 바뀐 것에 제가 소설가라면 변형주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썼는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책이 있었는데 영화가 먼저 만들어지고 아마 미아베미 유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 영화도 이유 같은 경우에 변형주 감독님이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변형주 감독님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유의 국내 판권 선점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저희한테 주셨어요. 너희가 먼저 하고 싶으면 너희가 하고 아니면 딴 쪽에도 전작을? 아니 이유 이유를 그러니까요. 미아베미 유키 선생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밥을 사주셨구나. 밥을 사주셨어요. 되게 비싼 밥. 진짜 비싼 밥. 사실 원작자가 작가가 밥을 사는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진짜 비싼 밥. 도리어 감독이 밥을 사서 나한테 판권을 넘겨라 이런 경우가 많아도 반대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미아베미 유키 선생님 되게 좋아요. 이분도 담배를 피기 때문에 식당을 잡으셔도 꼭 흡연 가능한 식당 잡아주시고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게 감독들 보면 이미지와 캐릭터잖아요. 영화가 보면 그런데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캐릭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경영주 감독님은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 영화들을 보면 미래도 그렇고 발레 교수소도 그렇고 화차도 그렇고 캐릭터에 딱 집중하고 그 캐릭터의 맛으로 영화가 이렇게 끌고 가지는 이미지로 영화를 끌고 가는 감독님들도 있지만 캐릭터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감독님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영주 감독님은 캐릭터로 주로 이렇게 영화를 끌고 가는 느낌이 있고 말씀하실 때도 보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캐릭터 어떤 남들은 잘 안 봤을 법한 어떤 걸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서 집어내는 거죠.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감독이란 직업 그리고 이제 변영주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이거는 근데 그 다음 질문은요. 대답이 이야기만 다 나와버려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데 진짜 서툴다. 보통 그러면 그냥 안가라 다 넘어가는데 언급을 하냐.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저는 아까 나오다 만 얘기가 어떤 거예요? 베스트셀러 원작을 영화하는 경우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영화화되면서 오히려 베스트셀러 오르는 경우에 관해서 김종황수 감독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거는 결국은 최근에 사람들이 먼저 만나게 먼저 경험하게 되는 매체의 종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식의 매체 경험이 저는 일단은 창작을 하는 입장이므로 소설을 생각을 할 때 원작으로 소설을 생각을 할 때 소설에서 서사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쌀떡이 없는 걱정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거 그렇지만은 또 않은 것이 예를 들어서 서사에 집중된 소설이 아니어도 그것의 어떤 것들을 보고 영화로 서사를 만들어냈을 때 분명히 그것은 원작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오히려 그렇게 되게 후식에 보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소설 같은 경우에 10만 권 정도 팔렸다가 많이 팔린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팔린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화차가 20만 명이 예전에 사서 봤다. 그런데 어찌 됐건 저희는 몇백만 명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숫자에서 확산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안 봤던 책을 영화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현재 출판 산업에서 가지고 있는 독자층보다 보다 대중적인 독자층을 대중적인 관객층을 갖고 있다 보니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이 영화를 보고 책을 사게 되는 것 때문에 확산되어지는 게 있는 거지 일단 그것이 애초에 문학이 관심이 없거나 그 문학에 팽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화차의 경우에도 뭐 한 5만에서 10만 사이에 굉장히 화차를 사랑해서 아까 말씀하신 예전 출판사의 책을 아직도 버리지 않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96.2%가 영화가 너무 싫어하고 원작을 버려놨다고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조차도 난 상관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야 된다. 적어도. 그리고 사실은 문학의 팬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감독님 자신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볼 때 그 책 사보고 아까 무슨 왕자의 게임도 그렇고 사보고 집에다 책 놔두고 가장 먼저 읽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느낌을 받아서 그걸 영화로 만들고 그중에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의 독자들이 영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원작보다 너무 별로야 라고 해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독자의 반응이니까 저도 독자의 반응으로 영화를 만든 거고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 영화가 흔들리게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렇죠. 원작이 충실한 영화를 보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뭐랄까 관객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도 하긴 하거든요. 그럼요. 이 영화가 얼마나 원작을 충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얀 마텔 원작의 파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영화가 어떻게 원작을 뛰어넘느냐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 원작을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학이라는 것은 자기가 상상하면서 소설을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소설이지만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른 상상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정말 다른 영화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문학이 영화가 됐을 때 내가 상상한 것을 어떻게 영화 감독이 담았을까로 하면 그 감독은 정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감독이 되는 거죠. 내가 상상한 건 이것이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걸 만약에 감독이 보여주면 그 영화가 정말 좋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상상한 것과 감독이 상상한 것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원작이 저는 지금 원작이 있는 영화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고 독자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관객을 아니면 독자를 독자를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나 시나리오는 이 책을 읽은 적이 없는 사람들 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작업인 거죠? 그래도 원작이 있으니까 원작이 일단 있기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어떤 원작에 대한 부담이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없고요. 없으세요? 없고 이제 그 고민은 해요. 예를 들어서 조명가게를 얘기를 하면 조명가게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를 읽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게 앞부분의 공포 분위기가 사실은 약간의 페이크라는 걸 알잖아요. 이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은 모르죠. 그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돼요. 아는 사람이 봐도 아주 뻔해. 재미없어. 사실은 이런 거니까 나 원작을 읽었거든 라는 마음이 없이 영화를 보게 해야 되는 거고 전혀 이 책을 모르시는 분들이 영화를 봤을 때 또 뭔 얘기야. 뭐지 이게? 라는 생각이 없이 영화를 즐기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고민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보를 알고 있는 자와 정보를 알고 있지 않은 사람 그 모두를 충족시키며 영화를 끌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특히 이제 강풀 원작 같은 경우에는 원작을 본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워낙 많죠. 그러니까 이제 리아베 미우키 선생님 책은 원작을 본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고민이 좀 덜어질 텐데 강풀의 원작을 영화하는 사람도 진짜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뭘 기준으로 고르세요? 그래서 고를 때는 이런 원작 있는 작품 중에 내가 이거 영화 만들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오는 거는 그때마다 다른데요. 화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당대적일 수 있는 얘기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 파산 개인 파산 연체 전 이거 자체가 2010년대 되게 올드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건 어쩌면 IMF 때 나와야 되는 얘기인 거죠. 그건 20세기 얘기잖아요. 지금 카드 연체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개인 파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미 다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화차라는 원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얘기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사회 문제니까 회생신청을 하세요 라는 정보는 중요하지 않아 다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자가 자기하고 똑같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다른 여자를 잡아먹는 얘기다. 이건 되게 당대적이다. 이건 21세기적이다. 딱 그 부분 때문에 이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어진 거예요. 그리고 조명가게 같은 경우는 더 조금 그런데 조명가게와 골목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풀이랑 강풀 작가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도 처음에 조명가게 아이디어가 이를테면 이런 공간이 있고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자기가 일상적으로 부딪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열렸는데 꼼꼼한 복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리고 싶었다. 네. 골목길 그래서 아 그게 일치했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그래서 하게 되는 뭐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 자체가 단 하나도 고칠 게 없고 이걸 정말 원작으로 예전부터 하고 싶었고 엿던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느낌을 느낌을 사는 거군요. 정경민 제가 데뷔 충무로에서 데뷔를 했던 정경민 작가의 내생의 하루 뿐인 특별한 날 같은 경우도 그 여성적인 문체를 영화로도 할 수 있나 실패했지만 그게 그게 저의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성주의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페미닌한 근데 그 페미닌한 것의 파워 그것의 어떤 그 깊이가 너무 좋아서 이거가 나한테 정말 어떨까 내가 해보고 싶은 미션이 되는 거죠. 이것을 영상 언어화시키는 게 그래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왜 나는 미래하면 그냥 여성이 여성이 보고 느끼는 욕망 섹스는 다르다 같은 어떤 그런 카피만 계속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런데도 그렇죠. 뭔가 여성이 그리는 죄송해요. 여성이 여성감독이 그리는 여성의 관점에서 본 여성의 느낌 같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였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원작이 골라지는 것 같아요. 그 줄거리를 아까 서사 얘기가 좀 나왔었지만 그 줄거리를 막 따라가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거군요. 어쩌면 감독한테는 300페이지 이상 넘어가는 소설은 2시간 안에 영화로 못 만들어요. 똑같이 만들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연려문의 비밀을 조선명탐정으로 그렇게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이선미 PD라고 조선명탐정의 프로듀서가 있어요. 같이 공동 제작하는 저희 회사 프로듀서인데 그 친구가 먼저 보고 그리고 감독을 찾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이 원작을 영화로 하면 재밌겠다. 저희는 거기서 캐릭터와 줄거리 중에 어떤 부분을 보고 영화를 만들어보겠다라고 생각한 거였거든요. 그렇게 어떤 원작에서는 이거는 캐릭터가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원작은 서사가 너무 좋아. 거기에 캐릭터나 이거 다른 거는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원작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감독이나 제작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꽂힌 다른 게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원작자랑 만났을 때 원작자가 그렇다면 당신 영화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동의해 주는 지점이 같아야 되겠죠. 자기는 이렇게 내 소설이 영화가 됐을 때 이런 영화가 나오길 바라는데 와서 엉뚱한 얘기를 나는 캐릭터만 가져가겠어. 자기 서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원작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판다고 하겠죠. 그래서 원작자들도 그런 걸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영화로 된다면 이것만큼은 감독이나 제작자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원류 같은 것들을 빼앗 두 부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분들은 감독한테 던져놓고 네 마음대로 하라는 분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원작자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야베 미우키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를 아예 안 봐요. 그냥 영화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그런 편이고 강풀 작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한 적은 없지만 우리나라에도 영화가 된 적이 있는 시가 신호개구 같은 경우는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반드시 이래야 되고 제목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작가마다 다른 거겠죠? 그렇죠. 작가마다 다른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탁한 선생이 애초에 시나리오를 자기가 쓰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었어요. 영화를 만족해 김탁한 선생이? 음 그 얘기는 안 좋아했나 보다.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결과적으로 흥행이 됐잖아요. 흥행되기 전에 시사를 봤을 때는 정말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표정이었는데 근데 흥행이 되면서는 조금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김탁한 선생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 약간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영화를 안 좋게 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백타파라는 실학 실학의 파들 중에 백타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김탁한 작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좀 교육적인 측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소설이 소설 안에서 알려주는 학자이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했는데 그 백타파가 사라진 거죠. 영화에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되게 못 받아들이고 좀 힘들어하셨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사실 약간 유치했던 그런 건 있지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는 컨셉이라고 생각하는 컨셉인 거죠. 왜냐하면 감독님이 개그 콘서트 감독님이세요. 제가 사실 시사회 때 갔었잖아요. 맞아. 나오면서 트위터에 뭘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적기가 뭐한 게 저는 사실 보여줘서 봤는데 좀 약간 이거 뭐지 이거는 근데 애들은 막 좋아하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게 좀 다르구나. 제목도 조성명 탐정 누가 봐도 원작과 상관없이 시리즈로 가겠다는 제작사의 욕망이 가득한 제목 그랬었어요. 감독을 저희가 선택할 때 아 이거는 약간 개그 영화 같은 느낌 근데 좀 근데 그렇게 많이 볼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왜 땅 파고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발이 안 보이게 막 달리는 그런 것도 그렇고 아 이거 왜 이러지 보아지는 거지 약간 개그 콘서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아 그게 그게 어떤 코드 문제 같아요. 그럼요. 아주 김탁한 선생님 반응도 좀 이해할 수 있네. 이거 내 책이 이런 게 아닌데 이거 왜 이러지 이게 지금 그래서 좀 원작자가 감독을 믿고 갈 때는 뭐 당신이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이 영화를 거의 처음 하시는 분 그 전에 이제 올드미스트 다이어리를 하셨지만 주로 이제 TV에서 그 시트콤이나 개그 콘서트 이런 것들 하셨던 감독님인데 영화를 하신다 그러고 이게 사극이고 규모가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믿기 어려우니까 계속 뭔가 원작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시려고 했죠. 미아베 미유키는 반응이 아주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맙게도 좋아해서 달라진 부분에 관한 얘기 같은 건 아네요. 재밌어 하셨어요. 재밌더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주인공이 그녀의 결혼하려던 남자였잖아요. 그런데 원작에서는 그 남자가 한 두 페이지 나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화차가 일본에서 처음 이제 출간되었을 때 독자 편지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왜 약혼자가 찾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해? 뭐 그렇게 찾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사람들이 의외로 약혼자가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구나. 재밌다. 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10년 정도가 지나서 옆나라에서 이걸 영화로 만드는데 이렇게 얘기를 풀어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무슨 협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아니고. 그래서 감독이 알아서 그렇게 이제 이분이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봉 전이었었는데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남자 주인공이 이렇고 엔딩이 많이 달라졌다. 시나리오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보를 들으시고 그때 아사히TV에서 이제 아사히TV 방송 기념으로 화차를 드라마로 2부작을 만드는 1부작을 만드는데 그 조건이 거긴 조건을 거셨대요. 한국에서 원작과 되게 달라진 영화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원작에 되게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배경도 그때로 해라. 그래서 그 드라마는 되게 원작에 충실해요. 원작이 되게 충실한 나와 있군요. 네. 나와 있어요. 드라마가 저도 나중에 개봉하고 나서 봤는데 정말 그거는 되게 원작에 충실해서 이럴 때는 버블경제 때 일본 이 딱 배경으로 나오고 엔딩 대사도 되게 똑같고 아 그래요? 나도 그거 구해서 봐야 되겠다. 원작이 가지는 또 힘도 있으니까 그것을 드라마로 했을 때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다인 것 같아요. 원작에 충실해서 원작의 어떤 문학적 성취도 를 영화 안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화 만들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별로라서가 아니라 제 개인의 취향이 그런 것을 재밌어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어떤 원작이 뿌리가 돼서 줄기를 뻗어서 나뭇가지를 만드는 건 거기서 내가 마음대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한테 있어서 원작이 있는 영화는 그냥 나의 독후감 이라고 생각하는 걸 훨씬 재밌어 한다 라는 다양한 원작을 대하는 그다음 영상 매체로 그걸 전환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가 아니라 이럴 때 전 재밌어서요 라고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영화로 하고 싶은 책을 만났을 때 반드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원작과 달라질 텐데 괜찮겠느냐 그래서 그게 오케이가 됐을 때 그다음 일을 진행을 같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변호중이 표현이 되게 좋지 않아요? 나의 독후감이다. 나의 독후감. 맛이 너무 좋았어요. 이 양반도 똑똑한 양반이에요. 제가 보면 장난이 아닌 똑똑하게 이를 때 없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게 이를 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와서 지금 쇼크를 먹었다고 중학교 때 자기가 뭐 나는 중학교 때 내가 상상했던 나는 뭐냐 되게 소심하고 청순하고 조용하고 소심하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애들 기억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게 대학교 때예요. 이대 다닐 때 저는 이제 한양도 다니고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청순하고 뭐 이렇지 않았어. 내가 언제 대학 다닐 때래. 아니 대학 때도 그랬는데 중학교 때 달랐겠어. 중학교 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아까는 얘기하더니 밖에서는 달랐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떠드는 애라 옆에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심지어 어떤 애는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중3 때 같은 반이었는데 2년이나 근데 중2 때 중3 때도 같은 반이 된 건 아니잖아. 그때 울었다는 거야. 나 때문에 공부 못한 거 같다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시간을 놓고 너 어디다 핑계를 대는 거야 지금. 아 그래. 진짜 세상이 그때 성적표에 뭐 주의가 산만하다 이런 거 안 써 있었어요? 많이 써 있었어요. 거봐. 근데 난 그게 내가 뭔가 문학 소녀라서 얘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창밥을 보고 눈물 흘리느라 주의력이 산만한 줄 알았지. 이거 파느라고 그러면서 애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 되게 중요하네요. 그때부터 소질이 있었던 얘기잖아. 좋게 생각해. 아니 애들이 그걸 기억하는 게 더 놀랍네요. 정확하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럼요. 계속 음악실하니까. 라디오 책다방이라면서요. 책 얘기. 책 얘기. 책 얘기. 진짜 재밌었어요. 김종황수 감독님의 이 두결 한 장 두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은 이게 영화가 만화책으로 각색이 돼서 출판도 된 굉장히 또 특이한 경우죠. 그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문희의 영화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중에 이른바 문희의 영화 그러니까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들 그래서 졸린 영화들 대체로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영화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기니까 문학의 예술성에 기대서 영화의 예술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문희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어떤 시기들이 있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 영화도 되게 예술적일 수 있구나 대중적이지만 대중예술이라고 예술을 붙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던 어떤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거꾸로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영화가 이른바 문학이나 다른 예술로도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그 영화가 한 편의 영화가 사람들한테 어떤 것들을 주면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다른 장르로 그게 이제 만화가 될 수도 있고 구결 한 장 얘기하니까 김종원수 감독님 목소리 확 높아지는 걸 느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한둘이 확 올라가면서 아니 생동감이 확 생기면서 이게 만화를 받기 때문에 아까 확 올라가면서 더 그러니까 자기가 제작한 얘기 하는 거 보다 제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연출한 얘기 할 때 정말 신뢰할 수 없는 제작자지 우리 회사에서 지금 많은 감독들이 자기 영화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저를 불친하고 있어요 제발 좀 영화는 연출은 하지 마라 한 번 했으면 됐지 한을 풀었으면 됐지 왜 또 하냐 제작이나 열심히 해야 그렇죠 나는 네가 제작한다고 해서 여기 온 거지 네가 네 영화 연출하고 내 거는 딴 사람한테 맡기는지 몰랐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어쨌든 만화로까지 만들고 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장르로 이제 좀 그게 퍼져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만화책도 나왔지만 웹툰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웹툰이 포괄하고 있는 독자층이라는 게 영화랑은 또 되게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가 또 영화와 다르게 또 굉장히 많고 박희정 작가님 팬도 많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두 번의 결혼식 한 번의 장례식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갖고 있는 이 한계 중에 이 이른바 개몽주의적인 시선 운동적 관점 이것을 버려야만 영화 연출자로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나은 연출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걸 잘 버리기가 어려워요 와 두결 한 장은 정말 닭살 영화죠 아 그래요? 아 못 보셨어요? 봤죠 두 번 봤는데 두 번 난 그 왜 그 장면 있잖아 전 감동적이었어요 예? 감동 왜 그 계단에서 만나는 계단에서 만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어폰 빠지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두결 한 장을 그때도 제가 dv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그런 장면이 영화에서 나오면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 웃잖아 웃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개그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관객들이 진중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웃으면 이게 뭔가 호모포비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 웃긴 장면에서 저 혼자 박장대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웃기라고 안 웃는 장면인데 진짜요? 안 웃는 거야 웃으면 안 된다고 저기 여러분 모든 동성애자들 그렇게 유치하게 연애를 하지 않아요 그냥 웃기라고 왜 그러냐면 그냥 김종황사 감독님 어떤 감성인 줄 알았어요 감성이고 난이 80년이 약간 풋풋한 그런 거 좋아하는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유치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음악도 그래서 막 대놓고 유치하게 하하하 막 이러고 쓰고 정말 나는 배꼽 잡고 웃겨 죽겠고 막 야 장난 아니야? 멜로 무슨 뭐 전 복고풍인 줄 알았어요 그냥 복고풍 나는 저기 옛날에 새소년의 연전이 했던 그 소녀만화 소녀만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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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에서 너무 재밌었는데 두결환장은 제가 보기에는 진중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 할리퀸 몽고 읽듯이 맞아 맞아 한 번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심각해야지 말고 어떤 인권에 관한 얘기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할리퀸 컨셉이잖아요 첫눈에 반했고 정말 도련인 같은 애들끼리 만났는데 주의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상처를 입고 헤어졌다가 하지만 끝내 사랑으로 그것을 극복한다라는 자연적인 할리퀸 몽고의 컨셉을 갖고 있는 제가 순정마나 하이틴 로맨스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영화로 갔을 때 결혼식 때 바바리코트 입고 나오다가 옷을 벗으니까 안에서 왕자복 나오는 것도 되게 그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로 돌아가면 그 꼴을 보고도 감동받았다는 거 아니야 결혼식에서 감동받은 거지 다 어쨌든 우리는 파업하려고 그랬어 사회장에서 그걸 보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동생 못하겠다 뮤지컬같이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나오다가 바바리코트를 확 벗는데 안에서 왕자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해먹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다 박수치고 막 그것도 막 너무 진지한 표정으로 노래도 못하면서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물풍선 던지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쨌든 다시 만화로 돌아가면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이제 순정만화 풍으로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작가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박기정 작가한테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박 작가님이 자기는 원작이 있는 거 이렇게 만화로 바꾸는 거 각색하는 거는 관심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시나리오나 이렇게 보시고 그냥 모니터하는 샘 치고 한번 시나리오 보고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시나리오 보고 어? 재밌다고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했고 근데 이제 원작 영화가 원작이라면 영화 원작하고 만화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만화는 굉장히 진지하고 맞죠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이야기 중심 중심 이야기만 가져갖고 캐릭터도 많이 달라요 이건 또 다른 변형이네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갖고 되게 저한테 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반대 얘기네요 원작자로서 내가 이렇게 바꿔려고 하는데 괜찮냐 그래서 마음껏 하시라고 제가 믿는 박기정이 있으니까 그게 어두워지던 친분이 있으셨던? 아니 제가 이제 그 박기정 작가 만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좋아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또 똑같으면 누가 만화를 보겠어요 사실 또 그 만화 덕분에 사실 많이 알려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본 사람들도 있지만 영화를 보지 않고 만화만 본 사람들 도리어 이제 만화를 먼저 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실망했다 왜 우리 박기정 작가의 만화를 1단위로 밖에 영화를 못 만들었느냐 원작이 이제 박기정인지 보통은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원작을 영화로 제가 했는 줄 알고 우리 박 작가님의 그 섬세한 터치 뭐 이런 것들 영화에서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 맞아요 사실은 제가 아 진짜? 그걸 만화로 먼저 접했거든요 세상에 만화가 원작인 줄 알았어 그 악플스내가 얘래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날 수 있어? 하하하하하하 아 그니까 결국 그림이 예쁘고 색을 아주 아름답게 생각하는 작가님이세요 그런 분들 있어요 저 화차 개봉했을 때 이거 일본 소설 맡긴 거라고 하하하하하하 표정씨 일본 소설 맡겼다고 일본 소설 맡겼다고 아니 근데 거기다 써놓고 다 했는데 그래도 그래도 안 보고 제목도 화차 똑같은데 사라마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게 말이야 인간이 참 재밌는 존재예요 그래서 답글 쓰고 싶었어요 다 베끼진 않았어요 하하하하하 좀 달라 이렇게 다 베끼진 않았어요 진짜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화차 이후에 원작 소설 영화에 더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건가요? 지금 계속 어쨌든 원작 소설 있는 걸 음 이건 좀 그 말씀드리기가 되게 복잡한 부분인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이 어떤 문학에서 나온 게 있다면 다른 것들이 있더라도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컨셉 중요한 뼈대라면 그 원작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원작을 가져오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내가 많이 바뀌어진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영화 화차 같은 경우에 바닥에 떨어진 여자가 다른 여자를 잡아먹는 얘기다 화차 없이 가능한 얘기가 있거든요 바꿔본다면 원작 없는 것처럼 해서 만들려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여자가 사실은 누군지 모르겠는 여자다 말 되잖아요 어? 이거 화차에도 이랬었는데 어? 그래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가져가면 되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이건 이것도 다른 거예요 제 취향인데 저는 이를테면 이 컨셉의 뼈대를 만든 당신의 문학성에게 감사해요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로부터 영향받아서 그 다음에 두 걸음 정도를 걸어가거나 어떤 분이 보기에는 두 걸음을 후퇴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어쨌든 제 출발 지점은 그 문학이니까 그래서 크레딧을 정직하게 주는 편인 거죠 그러니까 원작자한테 네 그게 통하고 더 조금 여기서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어? 이거 뭐 베꼈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아 훌륭해요 미리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있어? 그래 맞아 있어 원작이 근데 이 원작이 이상해? 그럼 작가하고 싸워 나한테 그러지 마 뭐 이럴 수 있는 뒷백 나한테는 뒷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오리지널리티로부터도 안전하고 독립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디어라는 건 예나 쟤나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아이디어가 그리고 비슷한 시대를 살다 보면 비슷한 게 여러 군데에서 기획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가의 오리지널리티 문학의 오리지널리티 이게 많이 기대게 되는 거죠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토크쇼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소설의 특징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영화가 되는 소설은 어떤 소설들이 영화가 되나 스토리가 탄탄해야 되는 건가 영화하고 시간도 다르고 영화는 짧고 소설은 좀 긴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영화가 되기 알맞은 소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뭐 따로 있나요? 요즘 들어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설에는 보통 훨씬 길고 복잡한 얘기들이 들어가잖아요 장편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왕자에게 얼음과 불의 노래가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말도 안 되겠죠 그 대하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시리즈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를테면 시즌제 드라마로 한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즌제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또는 이게 시즌제는 아니더라도 16부 정도의 드라마로 가야지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미야베 미유키 작가 걸로 따지자면 모방범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책 중에서 일본에서 영화가 된 것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게 모방범과 이유요래요 그런데 이제 이유는 잘 모르겠고 모방범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요 두 시간 안에 얘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다양한 어떤 사건의 피해자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다양한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딛고 어떻게 성장하냐에 관한 얘기가 되게 중요하게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이걸 두 시간 안에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드라마에 맞다 그러니까 또는 어떤 거는 정말 짧은 얘기지만 두 시간짜리 영화로 이렇게 가져와도 뼈대가 너무 그렇죠. 브로코백 마운틴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편 소설을 영화로 그래 그런 것 같아요. 또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용도 나오고 막 드래곤도 나오고 막 이런 건데 왕자에게 거기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현대로 바꿔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가능한 얘기고 그게 좀 감이 오나요? 근데 딱 읽어보다 보면 얘는 드라마다 얘는 영화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그건 제 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의 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보는 거죠. 재밌게 읽으면서 아 이걸 영화화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오를 때가 있고 어떤 건 너무 좋지만 아 이건 절대 영화화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김탁한 작가 소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중에 이제 허균 그 뭐지 뒤를 모르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정말 저는 16부작 드라마로 되게 좋은 텔레비전에 해도 되는 네. 그러니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누가 사놓지 않았을까요 벌써? 그랬을 거예요. 후라죠. 지금 계속 원작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소설이 아니더라도 아 이거는 영화로 한번 만들어볼 만하다 이런 순간 최근에 경험한 적은 없으셨는지 네. 저는 그 소설 중에 저는 천은영 작가 좋아하거든요. 천은영 작가의 소설 중에 생강이라고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생강을 영화로 하면 저게 재밌겠다. 근데 이제 아니 왜 바깥에 황티리가 왜 갑자기 손 흔들죠? 창비책이거든요. 창비책이에요? 창비. 야 모른 척 하지마. 아니 아니 진짜 몰랐어. 몰랐는데. 누가 봐도 창비책인데. 아 진짜? 창대에서는 몇 안 된 잘 된 것 중에 하나인데. 아우 잘 됐어. 아우 잘 됐어. 그걸 얘기를 하니. 아 그렇구나. 아니 나는 사실은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면 예술 영화일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이 있잖아요. 거의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고 그리고 이제 캐릭터 두 명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예술 영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거는 언제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또 이제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잘 살려서 가면 지금도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데 이제 지금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라서 아버지가 고문기술자인 그렇죠. 딸의 이야기. 그렇죠. 정확히 뭐 이근한의 이근한과 이근한의 딸이었다라고 아마도 이근한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모임 수밖에 없는 어떤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버지는 조직에서 이제 내쳐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독을 누가 하면 좋겠나 할 때는 잘 안 그려졌어요. 아직 안 사신 거죠? 네. 생각만 한 번 해보고 최근에 본 책 중에 네. 그거 아니 최근에 본 건 아닌데 오래전에 봤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팟캐스트에 이렇게 얘기하셨다가 누가 먼저 가서 사버리면 어떡해요. 아니 원래 이제 그거 형 그 팔자예요. 팔자. 팔자. 아니 아니 그리고 이게 정주 감독이 자기가 영화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저한테 보여준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 제작을 할 거면 자기가 정주은 해피엔드의 정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보여준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정주 감독은 은교 준비하고 이러면서 잘 안 된 건데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저는 이제 그거 봤을 때 정주 말고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제작자가 두 마음을 품으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조용히 있었죠. 그냥 하면 괜찮겠는데 예술 영화 될 것 같아. 여기서는 뭔가 이제 환경이 안 만들어질 것 같은 이것도 하면 환경 만들기 어려울 거야. 이런 느낌으로 살짝 포기하게 만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은 확인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만들어볼 만한. 정주 감독이 아니요. 감독이 많은 누가 만들든 아니 뭐예요. 누가 만들든이 어딨어. 네가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와서 그냥 행패야. 그냥 알아서 잘 만드세요. 병갑 누유 어떤 책이 있으세요? 뭐냐면 지금 제 시기가 뭔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는 영화보기도 책 보기도 되게 모호하고 나도 모르게 뵙겨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구절이나 이런 걸. 그래서 좀 끊고 끊고 그냥 시나리오 작업할 때는 책 말고 저는 책 말고 다른 상황 다른 거? 좀 여쭤볼까요? 다른 거? 드라마에서 저는 요즘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땀알? 땀알이라고 그게 이제 불륜을 이제 다룬 드라마인데 어 그거 보면서 어 저거는 영화로 해도 되게 재밌겠다. 어떤 점이요? 근데 저는 이 불륜이라는 게 이른바 이 불륜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사실 어떤 윤리적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안 따르면 불륜이다. 이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놓고 뭐 누가 누구에게 너는 윤리적으로 어긋났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걸 이렇게 법으로 단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가지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꺼리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것을 영화로 해도 되게 재밌지 않을까 요즘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건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들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그 어떤 소비자로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저는 이를테면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종로의 예전 허리우드 극장 탑구공원 옆에 있는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딱 지금부터 하는 게 뭐냐면 친구들 영화제라고 서울아트시네마 같은 시네마테크들을 지지하는 감독들 영화인들이 자기가 오래 보고 관객들과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을 해서 영화제를 해요. 같이 얘기해요. 네. 집의를 하는 되게 우아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골라서 하는 게 2월 9일날 일요일일 거예요. 그날 이제 하는 게 엑스칼리버 아 저도 좋아하는 영화예요. 조모어맨 영화 엑스칼리버를 하고 이제 관객들하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역시 변형주다 이런 얘기했어요. 시네마테크에서 엑스칼리버를 본다는 거는 변형주 아니고요. 한국화해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영화 만들면 아닌데 사실 엑스칼리버는 원작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발론 연대기가 맞아요. 원작이 될 수조차 없는 게 사실은 모든 판타지의 근간이잖아요. 모호한 핏줄 버려진 자식 맞아요. 그러나 핏줄의 힘으로 끝내 집어내는 양손검 그리고 아버지가 못다한 세상을 통일한다 그러다가 나쁜 엑스 만나서 인생 망치면서 제국도 망하더라 라는 되게 명확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후에 모든 판타지의 어떤 원전이 되는 거죠. 핏줄을 찾는다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근데 이제 그걸 갖고 영화한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를테면 그 갑옷과 양손검과 피튀기는 어떤 것들에 대한 엄청난 로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빠졌던 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로망이 있어요. 그렇구나. 마법의 어떤 시대와 나중에 변혁추가 만든 판타지 보고 싶어요. 진짜 아니에요. 왜? 아니아니 왜냐하면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 것을 갖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이를테면 저는 제가 스타워즈의 에피소드 9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만들라고 제안이 와도 거절할 거예요. 아 왜요? 보고 싶어요. 아 그냥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즐기는 입장이고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지금 제 소원은 에피소드 7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보고 싶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제가 영화감독이지만 이상하게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쪽엔 맨 왼쪽엔 장률 감독의 영화가 있고 맨 오른쪽에 뭐 이를테면 어벤져스가 있다고 쳤을 때 제가 만들고 싶은 영화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영화인 거지 그 모든 영화를 다 만들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건 이상한 거잖아. 이를테면 내가 이번에 소치올림픽 나가는데 오늘 스피디 스케이팅하고 내일 피규어하고 그 다음 날 스키 좀 꼈다가 컬링으로 끝내야지 그건 이상하잖아. 네 알겠어요. 끝내주는 비용. 근데 내가 이를테면 스피디 스케이팅 선수지만 컬링 구경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딱 오네요. 이게 오늘 겸손 컨셉으로 계속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변 감독님이 그냥 내가 다 하려는 건 아니다. 난 이렇게 겸손하게 이건 겸손과 상관없는 거예요. 말 잘못한 것 같아요. 당혹스럽네요. 오늘 왜 이를테면 김두식 잘 안 받는 거예요? 합의 잘 안 받는 거예요. 맞았던 적은 없죠 사실. 최근에 이 소설 출판사 쪽에서는 영화사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훨씬 다시 한 번 소설 살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작가인 경우에는 바로바로 판권이 팔리고 또 달려들기도 하고 실제로 감독님들도 늘 한국 소설들을 읽으면서 찾고 계신가요? 이거 뭔가 영화할 만한 뭐를 찾아보자 하는 자세로 소설들을 찾고 읽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제작자는 더 네 제작자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좋은 소설이나 좋은 원작이 있었을 경우에 그 원작을 바탕으로 하면 훨씬 좀 빨라지잖아요. 시나리오 없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보다는 빨라지고 또 투자자를 설득하기도 쉽고 이건 이미 소설로 해서 많은 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소설을 많이 보고 그것을 갖고 어떤 감독에게 맡길까? 이런 것을 제가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갔을 때는 출판사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양복을 쫙 빼입고 이 양반이 안 입던 양복을 입고 왜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아마 프리젠테이션 하는 행사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들은 보고 제작자들은 보고 출판사들은 소설을 들고 와서 설명하는 것이랑 미팅하고 그렇죠. 그거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 같이 일하는 프로듀서가 네 명 있는데 그 네 명이 주로 이렇게 많이 자기 거 개발하는 동안에 프로듀서들은 사실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시나리오 쓰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소설을 많이 보죠. 그런데 그런 홍보가 좀 효과가 있나요? 예를 들면 프리젠테이션을 한다든지 출판사 쪽에서 적극적으로 영화를 찾아 나선다든지 영화 할 사람은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꽉꽉 참여하는 PD가 있어요. 매번 참여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매번 다른 회사가 먼저 선점하고 다른 회사한테 항상 뺏기는 그런 비운의 프로듀서가 있죠. 그런데 제작자나 프로듀서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감독 입장에선 영화 할 생각을 하고 그 책을 읽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영화 했던 모든 원작들은 이 책 너무 재밌어. 였다가 어느 날 그런데 그거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그 책을 읽게 되는 거지 뭐 이를테면 야 이번에는 어떤 게 원작으로 좋을까? 뭐 이렇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책 읽는 재미도 없어지고 맞아요. 그런데 감독의 친구들은 되게 감독이잖아요. 이상한 질문을 하자면 예를 들면 병 감독님이 어떤 책을 읽고 와서 와 이거 진짜 재밌다. 와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들은 어떤 놈이 먼저 가서 그걸 산다든지 또는 그걸 먼저 영화로 만든다든지 뭐 그런 일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구 감독들에게 너무 이 책 좋아라고 터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파운데이션 전집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 뭐 판권을 사보시든가? 뭐 이런 거죠. 만들 수도 없고 거의. 야 북스피어에서 몇 년 전에 아발론 연대기가 다시 나왔다. 권혁이 잘 돼 있어서 역사와 이거 안에서 다 나와. 너무 좋더라. 김정현 선생님 번역관. 어쩔까 살 거야? 근데 그게 그런 거예요. 사도 만들 수 없는 거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거품을 물고 그 왕자의 게임이나 뭐 성검의 연설이 그 어른과 불의 노래를 어떻게 맨날 왕자의 게임 얘기만 하더라. 어른과 불의 노래를 그 미드로 나오기 훨씬 잔아요. 그 2004년도인가 6년도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막 거품을 물고 이게 두꺼워서 그렇지 실제로 너무너무 재밌어. 왜? 어쩔 거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본인이 만들고 싶은 건 이렇게 조용히 가지고 있는? 당연하죠. 아 그게 다 생존 기법이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판권에 산 다음에 얘기하죠. 아 그 소설 좋아서 뭐 이렇게 되는 샀어 벌써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내가 막 거품을 물고 만화 중에서도 이제 그 일본 만화 중에서 도저히 이건 뭐 하려면 해. 뭐 난 즐길 거야. 뭐 이런 거라든가 또는 뭐 판타지나 무협 무협 쪽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아 그 작가 이번에 이런 거 쓰는 너무 좋아. 어쩔 거냐고요. 못 만드는 거라 뭐 속나라 시대로 갈 거냐고 맞아요. 그 제작자면도 비슷해요. 자기가 이제 그 뭔가 그 관심이 있는 판권에 관심이 있는 뭐 만화든가 요즘 이제 예를 들면 웹툰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얘기만 안 하는 거죠. 그 얘기만 안 하고 딴 얘기 막 하고 알고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막 신과 함께 너무 좋듯한 막 이런 얘기 얘기하면 언동현 대표는 그냥 조용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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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사고 있는 또는 그런 거 있지 않나 김훈 작가님의 남한선성의 경우에는 출간되자마자 모두들 그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가 숨길 수 있는 성질의 색이 아니잖아. 숨겨다 음영은 어차피 다 보고 너무 좋은데 이건 나만 좋아야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편하게 편하게 그런 건 누가 사는 거예요? 그런 남한선성 같은 거에 판권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영화로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뭔가 이렇게 먼저 자기가 먼저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작자나 감독님들은 작가들하고 이렇게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나한테 제일 먼저 보여줘야 돼? 이런 저는 그렇게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팟캐스트가 사실 출판 관계자들 특히 책 만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출판 기획 편집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한테 네가 만든 책 네가 기획한 책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면 이렇게 감독들한테 접근할 수 있다. 뭐 이런 비법 같은 거 없어요? 아니 뭐 많이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감독 저한테도 책이 많이 와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만드는 영화들이 주로 이렇게 순정만화풍의 영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좋은데 그런 책들이 주로 오죠. 만화나 아는구나. 그래서 그런 책들 오면 그중에서 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연출할 영화는 사실 거기서 이렇게 원장에서 가져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작자도 하니까 감독의 김조강 감독으로서의 김조강수는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 가득 담긴 지금까지 지금은 그런 중인데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쓸데없이 책값을 낭비하신 거죠. 내가 좋아할 책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냥 저는 어 재밌어 감사합니다 라고 읽었던 병감독에게도 책이 많이 가는 거론해도 되나요? 네. 다시 한 번 저에게 계속적으로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책을 보내주시는 민음사 황금가 감사하고요. 언제나 정말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고 민음사 황금가지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고 근데 이제 아니 민음사 황금가지는 우리가 원장을 소설로 만들었는데 우리한테는 안 보내고 왜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는 안 보냈어요. 황금가지 알겠습니다. 변현주 감독님한테만 보내시고 저희 회사에는 안 보내셨는 거예요. 이 당황스러운 분위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무슨 수작이야 지금 화제에 와서 책을 책을 사서 봐야지 말이야 책은 사서 봐야 돼요. 무슨 수작이야 지금 출판다녀서 책은 사서 봐야 되는 거고요. 농담이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보내주신다고 해서 그거를 읽고 영화하고 싶어지는 경우의 수는 별로 없는 건 맞아요. 자기 손으로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겠죠. 힘드시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출판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만 많이 출간하셔라. 많이 출간하셔라. 하셨으면 좋겠다. 요새 근데 참 시정은 어렵지만 되게 다양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다양하죠. 사실은 너무나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아까 그 파운데이션 같은 거 전집을 낸다는 건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더라도 계속 내주시고 좋은 보석들을 소개해 주시면 독자층이 두 명씩 늘고 세 명씩 늘다가 어느 날 그 늘어난 독자 중에 아주 훌륭한 창작자가 나와서 그 창작자가 당신들의 미래의 생명줄 이 될 것이고 그 친구의 어느 작품이 우리와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보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그게 영향을 끼치기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힘드시겠지만 좋은 책을 계속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도전적일 수 있잖아요. 어차피 잘되는 책 못되는 책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안 되고 있을 땐 모험적으로 용감하게 출간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망하더라도 그게 독립영화 정신이잖아요. 어차피 300만을 바라보고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출판기의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군요. 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사서 보고 있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문화산업 종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진짜 제가 파주에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다른 문화 예술들은 언제나 문학에 빚을 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당대담론을 형성해내고 생산해내는 건 문학이기 때문이죠. 그 나라의 문학이 정말 좋으면 그 나라의 영화들이 좋아요. 90년대 이후에 일본 문학이 좋아지면서 전 일본 영화가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아주 주관적인 주장이지만 그 척파란익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2000년대 헐리우드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언제나 우리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머니 같은 모든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는 어머니 같은 게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문학은 산업안에서 출판에 되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감한 출판 출간들이 결국 한국 문화예술 전체를 살찌운다. 살찌운다. 살찌운다 보다는 이게 어떤 담론들을 형성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존경하죠. 감사하고. 긴 시간 계속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책 얘기 슬슬 마무리하면서 두 분이 특별히 주목하는 작가나 작품 장르 이런 거 하나씩 하나 좀 꼽아줘요. 어차피 우리 책다방이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은 내가 이런 작가 이런 작품 장르 이런 거 한번 추천하고 싶다. 김정황수 감독님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하이틴 하이틴 로맨스 있잖아요. 그 소설 아까 하이 장르 마이너 장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변혜지 감독님도 그래서 변혜지 감독님이 좋아하는 거는 판타지 장르라면 저는 이제 로맨스 소설이 가지는 그 가벼움도 있지만 그 소설이 가진 대중성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로맨스 소설 읽는 게 여전히 약간 창피한 혹은 지하철에서 편해서 읽히는 그러니까요. 지하철에서 이제 다른 이른바 순수문학을 쫙 펼쳤을 때와 굉장히 다른 어머 쟤는 남자애가 나이도 많은데 뭐하는 짓이야 이런 눈으로 쳐다보는 그런데 이제 그런 다른 장르 또 대중적인 이런 장르에도 좀 눈을 좀 많이 돌려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이른바 책립 소설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큰 출판사나 주류에서도 그 관심들을 가지시긴 하시지만 여전히 이제 하위 장르라고 얘기하는 이 장르 소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병원 저는 좀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되게 즐거웠던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그 고전들 중에 영화가 된 것 뭐 일단 폭풍연덕 뭐 안나갈린이나 뭐 이런 영화들을 이렇게 그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갖고 이제 그 CBS 정혜은 피디랑 둘이서 이렇게 지비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달마다 한 번씩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거야 다시 뭐 레미제라블 다섯권짜리를 다시 봐야 되고 두꺼운 다섯권짜리를 다시 봐야 되고 안나갈린이나 애들이 전반적으로 막 길잖아요. 네. 옛날 어르신들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잘할 일이 없었거든. 네. 근데 사실은 다 읽은 거고 우린 다 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랬는데 다시 읽은 거고 정말 처음 읽는 느낌인 거예요. 정말 어떤 그 아마 그것이 번역이 발전해서 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 책의 번역과 일본어 중역이었고 그 당시에 요즘 다시 번역되어져서 이제 세계문학전집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번역이 다른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장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 읽는 사람들의 인생이 뭔지 알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오히려 제가 요즘 권하놓고 싶은 건 읽었다고 생각한 책이 그러니까 다시 읽는 순간 그 책이 얼마나 새로운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책들 우리가 인생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책을 계속 나이가 들면서 읽어가는 순간 그 책이 다르게 읽혀지는 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고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전을 다시 읽는 것이 저한테는 요즘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고 더구나 이북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사랑합니다. 이북.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거대한 가방에 책을 싸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지 않아도 이북 얘기는 이북 얘기는 이북 얘기는 따로 길게 해야 돼요. 여기 반대파가 있거든요. 황저분 같은 저는 이북 사랑해요. 뭐냐면 어떤 건지 알겠지만 이북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책 읽기가 더 쉬워졌다. 그것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책 너무 무거워. 이건 안 읽을 내가 아니라 넣어버리 넣어버릴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애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전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막 다섯 권짜리 들고 다니면서 읽기 뭐하고 특히 제일 힘들 때가 1권의 마지막 30장 남았을 때 2권 챙길 거잖아. 해결을 갖고 와야 되니까. 이러면서 자꾸 책하고 어떤 강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단점도 많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 단점을 해결해서라도 빨리 더 많아지고 다양해져야 되는 게 이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강이 없으니까. 세계문학에서 이북으로 이제 넘어갔고요. 그러네요. 저도 병감독님 재미있게 읽으셨다는 만화도 좀 궁금한데요. 아 제가 요즘 좋아하는 애는 아직 출간이 되고 있어요. 30몇 권째 나오는데 킹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진시황제 얘기해 어렸을 때 정이라고 그랬었죠. 어렸을 때 이름이 아마 진시황제가 정이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성장하는 이 소년과 이 소년과 친구나 다름없는 또 소년인 그래서 장군이 돼서 얘를 지켜주고 싶어하는 둘의 어떤 성장 다음에 중국 당시 충주정국 시대 때 어떤 전쟁 상황 판타지까지 섞이는 만화가 있거든요. 진짜 재미있어요. 킹덤 일본 작가의 작품 일본 작가 작품인데 되게 좋아하라 하고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것도 일본 작가 건데 요시나가 후미라고 되게 잘 알려져요. 후미언니가 쓰시는 어제 머머거 언니 네. 그게 뭐냐면 광수영 얘기예요. 광수영 얘기는 아니고 게이커플이 있고 함께 살고 그중에 한 명이 변호사야.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뭐냐면 아껴야 돼. 왜냐하면 우리들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늙었을 때 우리가 우리를 케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끼다 보니 음식을 만들게 되고 음식을 만들다 보니 잘 만들게 돼서 레시피에 관한 만화예요. 어제 머머거 언니에 관한 만화예요. 곧 8권이 나올 예정인데 그런 만화 되게 재밌어요. 소소한 그다음에 요시나가 후미가 그런 거 되게 잘하죠. 네. 그런 거 되게 잘하죠. 그리고 최근에 만화 중에서 정말 좋다라고 생각한 거 그러니까 그 나 갑자기 그분 이름을 까먹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지? 만화 제목? 결혼하 뭐 마스다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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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그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숲에 하나 어느 날 숲속 어느 날 숲속인가 와 그건 장난 아니던데 정말 좋죠. 거기 그런 거야. 어느 대목에서 밤에 이제 별 보다가 막 얘기하는 장면에서 친구들이 숲속에서 뭐야 얘 뭐 이런 생각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게 시리즈로 있잖아요. 그 다음 건 그 다음 건 킬킬킬킬 거리고 보다가 그건 되게 독립적인 얘기였거든요. 숲은 도시에 살던 20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하고 숲 근처에 시골로 가서 살면서 도시에서 아직 남아있는 친구들이 놀러오고 놀러오는데 애들이 상처를 받고 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케어가 되는 어떤 지점들이 되게 좋아서 물론 저는 숲속에서 살 생각은 눈꺼풀 때까지 울고 있어요. 아니에요? 눈꺼풀 때 그는 거야? 아니 가려워서 오바하지 마세요. 난 손님이 눈에 가길래 감동받아서 울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 맞아요. 진짜요? 가끔 울어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잘못 얘기했나 봐 또. 저는 근데 어느 날 숲속에서 한편으로 감동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골에 가서 살고 이렇게 어떤 치유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밑천을 갖고 내려가야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중요한 고민이 될 것 같고 장르 문학 하나만 제가 더 소개하면요. 이거 되게 뻔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소설 그런 그 어떤 대여점용 소설 중에도 그게 되게 많은데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대로 자기가 가버리게 돼서 그곳에서 사는 얘기예요. 그런데 닥터진 같은 것처럼 근데 한국 작가 중에 같은 꿈을 꾸다라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북으로만 나와 있는데 삼국시대의 원술의 아들로 원술의 아들이 아니라 원술의 무장인 어떤 이풍인가 라는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갖고 그냥 되게 장르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작가가 그 시대 그 시대의 어떤 전세계적인 상황에서 이를테면 21세기의 민주주의자가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그 바람과 이 속에서 그것이 운영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정말 일관적이고 경감독님 진짜 이상한 책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같은 꿈을 꾸다는 삼국지 인 삼국지라고 돼가지고 나오는데 이북으로밖에 안 나왔고요. 지은이는 너와 같은 꿈이라고 하는 작가예요. 저는 작가인 것 같아요. 이 작가예요. 너와 같은 꿈. 좋아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작품은 설정 자체가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이런 소설 진짜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인터넷에 쓰는 것 중에 삼국지로 빠진 것만 한 몇십 건 될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어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건 뭐냐면 그 천박 끝에 어떤 일관적인 기조 안에서 그것의 이야기 구조를 풀어나가는 쉽지가 않죠. 서사를 풀어나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혈맥도 그렇고 좋아하라는 장르 소설 사이트의 제목이고요. 작가 이름은 너와 같은 꿈이래요. 진짜 변형주 정말 전 세계를 헤매며 이상한 책들을 읽는구나. 같은 꿈을 꾸다. 네. 맞아요. 이북으로만 읽을 수 있는. 네. 이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약간 진짜 딴 세상인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는 두 번째 연출작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편. 네. 제목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면 무슨 만화 제목 같다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제목은 암행어사와 흡혈선비라는 제목이고요. 둘의 애인이구나. 브이로맨스. 요즘 유명한 브이로맨스. 겉보기에는 브라더인데 뭔가 에러틱한데 제목이. 네. 내용 저는 퀴어로 만드는 건데 사실 이제 외면적으로는 퀴어를 하면 자꾸 이렇게 저예산으로 밖에 안 되니까 이번에 그냥 장르 영화거든요. 이런 거구나. 김선비 힘들어하지 말고 내 목 빨개. 이런 거잖아.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암행어사와 흡혈선비 그래서 이렇게 미스테리 액션이에요. 미스테리 액션. 자꾸 에러틱 영상이 되지. 에러틱한 느낌이 있겠죠. 당연히. 제가 만드니까. 지금 뭐 캐스팅하는 중이고요. 암행어사 흡혈선비. 네. 캐스팅이 잘 되면 올해 안에 촬영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혜영 감독 천하장사 마돈나 그리고 이제 페스티벌 이거 만들었던 이혜영 감독님하고 같이 준비하는 호러 영화가 있어요. 그 호러 영화 지금 감독이 시나리오 막바지 열심히 쓰시고 있고 그 시나리오를 이달 말까지 끝내서 어떤 배우에게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최근에도 이제 왜 시나리오 안 주시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감독을 좀 채찍질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조선명탐정 시리즈 두 번째 그거 올해 제작해서 지금 이제 조선명탐정으로 번 돈 이미 다 쓰고 다시 또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이제 플러스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있습니다. 중요한 시기네요.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변감님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쓰고 있는 이유와 조명가게를 2월 안에 마무리를 해서 캐스팅을 돌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급한 일이고 금년에 어찌할 건 촬영은 들어가자. 그래요. 그러면 좋겠어요. 금년에 촬영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내년에는 관객분들께 내 다음 영화를 보여드리자. 그러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야말로 영화 동지 같은 제 보임이라는 프로덕션의 프로듀서인 신혜은 PD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이제 한국 5년 동안 담배를 끊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야 50 넘으면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담배를 끊어야 돼. 어떻게 죽어도 자연사여. 그래서 고독사 안 한대.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좀 전진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좀 더 보여드리는 영화의 시기를 좀 더 이렇게 짧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되게 유쾌하게 살면서도 결국 보면 일 중독들이에요. 두 분 다 맨날 일만 하고 있고 보면 결국은 일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일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면 사람들이 일하려고 힘들겠어요 하는데 사실 영화 만들 때가 제일 힘들면서 제일 행복해요. 촬영할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돈 떨어져서 근데 진짜 촬영할 때 제일 힘든데 촬영할 때 제일 행복해요. 오늘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훨씬 한 두 번 나눠서 길게 할 거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감독님들 책 얘기 들으니까 재밌고 책들 많이 읽으시고 정말 좀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두 분 모시고 오늘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이게 웬걸 기다려지네 책 속에 사람 있다 삶이 있다 길이 있다 지혜 있다 재미 있다 감동 있다 울림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뭘까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오늘 변영주 김조광수 감독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변영주 감독님 모시면 늘 보석 같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선생님 방송 중반에 되게 똑똑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냥 똑똑해서는 그런 언변이라든 어휘라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뭔가 센스가 있는 분 그렇죠. 네. 그런 분인 것 같고 공개적인 방송이 아니면 사실 변영주 감독은 더 그 인생의 쓴맛 단맛에 관한 아주 깊은 조언을 해주는 좀 큰누라 같은 그런 면이 늘 있거든요. 네. 방송에서 못할 그런 얘기들 네. 막 좀 재밌게 많이 해주시고 오늘 되게 방송에서도 재밌는 얘기 들으신 것 같고요. 두 분 에너지가 일단은 상당하고 김조광수 감독의 이 유쾌함 굉장하죠. 그렇죠. 창작자 이전에 저는 변영주 감독님이 창작자 이전에 아주 독서를 즐기는 독자라는 거 그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 1년 이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비가 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용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백, 홍보의 지은영, 김종규 씨가 수고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